그 사이 거짓골이 다 되어 있었네요. 추워, 빨리 들어가야지. 아우, 땅. 아우, 땅, 땅. 따뜻하게 너무 뜨거운데? 아우, 뜨거워. 튀진 않겠지? 아, 차고 싶은데.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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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. 아우, 땅. 아우, 땅. 아우, 땅. 어, 우리 차라리 왜 이렇게하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한테 피곤했나봐. 괜찮아 괜찮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주무셨어요? 네. 어우 푹 잤는데? 코드 고시던데. 진짜요? 온도가 맞으니까. 뜨뜻하자. 뜨뜻하자. 씻은 거예요? 씻은 거예요? 온천에서? 온천에서 잤어. 형 진짜 좋아해. 나 옷이 했었어. 네? 태현아 같이 갈래? 네. 가자. 유진아 갔다 오자 온천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여기 안 뜨거워. 거긴 괜찮아요? 안 뜨거워. 소풍 이지근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갑니다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. 아 뭐하는 거야 저거. 온천욕 하는 거야? 아 좀 씻어야 돼 이거. 아마 들어와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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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장도 다시 들어와. 저는요. 형님. 스프 몇 개 있는 거 하고. 이 닭하고 해서 닭볶음탕. 우와. 어제 잡은 거예요?